24시간 동영상 뇌파검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24시간 동영상 뇌파검사를 시행받는 환화의 보호자분들께 검사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목적과 효과 24시간 동영상 뇌파검사란 뇌파검사를 통해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변화를 외부에서 기록하면서 동시에 발작 혹은 발작의심 증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정밀 뇌파검사의 일종으로 환화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실제 뇌전증 발작인지 아니면 뇌전증 발작과 비슷한 유사 발작 질환인지를 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작이 시작되는 뇌의 부위를 확인함으로써 수술치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 이 검사를 위해서는 특수 검사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병실에 입원을 해야 합니다. 검사를 위한 입원 기간은 짧게는 1, 2일에서 보통은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이며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환화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동안 치료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한편 입원 기간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다시 입원하여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아이의 머리에 20개 이상의 전극을 골고루 붙입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수면제를 이용하여 재운 후 전극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화에 따라서는 전극이 떨어지지 않도록 머리에 망을 씌울 수 있습니다. 검사기기 케이블과 전극을 연결하여 뇌파 검사를 시행하면서 병실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 아이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아이가 발작을 하는 경우 환화의 보호자는 즉시 기록 버튼을 눌러주시고 발작일지에 시간과 발작 양상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발작 시 호흡이 불안정하거나 대발작을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호출기를 눌러 의료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검사가 끝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아 접착제를 제거합니다. 의료진은 촬영된 동영상과 뇌파 결과를 편집하고 분석하는데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시 주의사항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화면에 아이가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얼굴이 카메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촬영을 위해 아이는 침대 안에 있어야 하며 보호자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특히 발작을 하는 동안 카메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아이가 이불을 덮고 있으면 발작의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가능한 이불을 덮지 마십시오.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침대 난간을 올려주시고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아이가 언제 발작을 할지 모름으로 반드시 보호자가 항상 함께 있어주십시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극을 계속 부착하고 있어야 하므로 환화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로 인해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님으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를 잘 달래주십시오. 전극 고정용 접착제의 냄새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몸에 해롭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24시간 동영상 뇌파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